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충주 신도시내 기업도시 중 산남쪽의 항공사진을 보시는 중이신데요. 아시겠지만 기업도시 중 산북쪽은 80% 이상의 도시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반면 산남쪽은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20%에도 못 미치는 허벌판인 셈인데요. 지난해 남쪽의 3일 파라뷰 그랜드 센트롤 아파트를 시작으로 북쪽의 프로지오 더 퍼스트 아파트가 신축공사를 시작했구요. 중간에 포스코 더샵도 조만간 신축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터 충주 기업도시 산남쪽의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썰을 푸는 이유는 뭐 뻔하겠죠. 맨땅에 헤딩을 해야 아파도 먹을 게 많다는 거 도시 완성 70%가 넘어서면 갯불이나 뭐 얻어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 어필하기 위해서겠죠. 주식으로 치면 아직 무릎팍 언저리에 있는 셈이구요. 요렇게 살짝 바람잡아놓고 영상 시작할게요.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서충주 신도시내 기업도시의 산남쪽인 충주시 주더급 하곡리입니다. 앞에 보이는 야산의 축대 아래에 위치한 나무와 자풀이 우거진 토지를 소개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인데요. 자풀이 우거진 맨땅이라서 그렇지 엄연한 나대지이구요. 토지와 도로의 아래에 상수관, 오수관, 우수관을 비롯한 재반 건축 기반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요 도로는 100미터 전방에서 자회전하는 악다른 길로 산너머에 미진 이지비아 더원 아파트가 보이긴 하지만 연결되지는 않구요. 요 도로도 저압 야산너머 충주기업도시의 산북쪽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쪽은 토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서쪽 방향이 되는데요.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불과 300여 미터 전방에 25년 6월에 준공 예정인 프로지오 더 퍼스트의 신축 공사 현장이 있구요. 저 멀리 토지의 남서쪽 방향으로 대형 건물들이 살짝 보이시죠? 오른쪽 건물은 한동안 충주기업도시 산 남쪽의 심볼이었던 시그니처 시티 오피스텔 건물이구요. 왼쪽 건물은 24년 8월에 준공 예정인 3일 파라뷰 그랜드 센트럴 아파트로서 둘 다 이곳으로부터 800미터 안쪽에 위치하는데요. 요 도로를 통해 기업도시의 상권 중심부를 비롯하여 첨단산업과학단지와 충주도심과 고속도로 IC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소개 토지 보시는 것처럼 토지 북쪽편에 8미터 도로 서쪽편에 10미터 도로가 있는 코너이구요. 지금 보시는 토지의 세로 길이인 동서 길이는 13미터이고 좀 이따 보실 토지의 가로 길이인 남북 길이는 21미터 정도인데요. 야산의 축대 아래 나대지보다 살짝 높은 둑이 있는데 동쪽 경계가 축대일지 아니면 그 둑 아래일지 정확히 확인을 못했네요. 요 토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면적은 88.1평인데요. 제가 썸네일에 도심주택의 편리성과 전원주택의 상쾌함을 둘 다 누리고 싶다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요 토지에는 일반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1층을 점포로 하고 2,3,4층을 주택으로 하는 상가주택건물을 신축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가로동 앞이 토지의 남측 경계가 될 듯하죠. 요 토지 면적 88.1평에 평당가 190만원으로 매매가가 1억 6,700만원인데요. 언젠가 썸데이 위치 좋은 주택가에 원룸상가 건물이 신축을 꿈꾸는 분이시라면 가격 더 오르기 전에 선점에 두어보시면 어떠실지 빌딩주까지는 안 바라고 그냥 투자수익용 토지를 찾으신다면 매입하신 후 요 나대지를 농지삼아 별장용 농막주택 설치해놓고 취미삼아 놀이삼아 작은 농사지으며 만족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강태공의 여유로움으로 기다려보시면 또 어떠실지 어린 택도 없는 소리로 꼬드기지 말라고요? 에이 한번 믿어보시죠. 땅은 폭탄이 떨어져도 푹 파일 뿐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전원주택단지의 느낌이 드는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주더급 화곡리, 서충주 신도시 기업도시 내에 위치하고요. 10m와 8m의 소방도로의 코너에 접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가로 21m, 세로 13m의 직사각형의 평대지로 면적은 88.1평입니다. 1층 점포, 2,3,4층 주택의 상가주택건물을 신축할 수 있고요. 향후 10여 년간 꾸준한 집가상승지역으로 투자용도로도 괜찮네요. 폐형단가 190만원으로 흔한의 매가는 1억 6,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도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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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